칼스테이트 대학이 2018-2019학년도 등록금 인상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칼스테이트 대학의 티모시 화이트 총장은 오늘 다음 달 표결에 붙일 예정이던 등록금 인상안을 철회하고 철회에 따른 예산 부족분을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요청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칼스테이트 대학에 추가 지원 의사가 없다고 밝혀 칼스테이트 대학들의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칼스테이트 대학은 지난해 주정부에 2억 6,300만 달러의 예산을 요청했는데 실제 지원 예산은 9,210만 달러에 그쳤습니다.